안녕하세요 혜원이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리즈코코에서 나온 천연 바디워시 선물세트 거든요 짜잔 이게 이제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박스 타입으로 선물하기도 되게 좋고 이게 설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그런 계절이라든지 그 시즌별로 이 포장도 조금씩 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요 제품은 바로 언박싱을 해볼게요 일단은 딱 보다시피 너무 케이스가 예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주로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대기업 등 약간 이벤트 있는 날 그럴 때 뭐 대량 주문한다든지 기업 한 총머로도 추천할 만한 게 정말 좋은 그런 뭔가 고급스럽기도 하고 이게 천연 제품이다 보니까 받았을 때도 아 생각보다 이게 가격이 나가겠구나 그 정도 느낌이 들만한 그런 선물 박스에요 그래서 오픈을 해보면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딱 선물 박스부터가 너무 딱 받는 사람이 오 할만하지 않아요? 나는 처음에 이거 딱 열고 나서 오 하고 이제 다시 언박싱 할 때 열려고 이렇게 놔두는데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이 구성품은 이렇게 바디워시하고 이렇게 샤워볼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설명서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홍삼 추출물, 프로폴리스, 히알루론산, 캐모마일 추출물 이렇게 들어있다고 상세하게 이렇게 써있고 이게 석유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서 실리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정말 천연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 향기 자체가 우리 많이들 아는 디올 레이디 향기 있잖아요 약간 우아한 로즈하고 은은한 피오니 향이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좀 남녀노소 이렇게 딱 이렇게 분간할 거 없이 좀 호불호 없는 그런 느낌 또 이게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 박스하고 이런 느낌 보면은 아 그래도 최소한 4,5만 원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딱 2만 원대의 센스 있는 선물로 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박스가 고가의 선물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저는 받았을 때 되게 한 2만 원대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오픈하면은 이렇게 설명서도 있지만 이렇게 메시지 카드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개인적으로 남기고 싶은 말 쓴 다음에 넣으면은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향 자체도 그렇고 온 가족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다고 해요 특히 임산부들이면은 약간 바디워시 같은 것도 신경 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임산부 선물로도 좀 추천하고 싶든? 그래서 이게 바디워시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브랜드 내에서 만든 여러 가지 제품 라인들이 있는데 뭐 클렌징 오일이라든지 클렌징 비누 아니면은 뭐 샴푸라든지 컨디셔너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 보니까 내가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걸맞고 필요한 그런 것들 선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가오는 설 선물로 뭔가 하고 싶은데 너무 고가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선물 한번 어떠세요?